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에고를 했듯이 우리가 크리미널 IP에서 가져온 그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만 변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비주얼레이션, 시각화를 하는 것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앞에서 같이 검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30개 정도로 좀 늘렸어요. 데이터 50개군요. 50개로 늘렸는데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있어야만이 통계도 좀 이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버튼이 하나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렇게 프로덕트 카운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ssh를 검색을 했기 때문에 ssh가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죠. 바로 이 프로덕트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비율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로 이제 뭐 텔렉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값들을 한번 좀 이것도 가져 봐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가 보시면은 두 가지 밖에 없네요. 그래서 하나가 거의 뭐 라우터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값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와 이제 시각화들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tkinter를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보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들을 기반으로 chpht한테 처음부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chpht한테 이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완성된 코드들이 있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완성을 더 추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것을 소스 코드를 위에다가 이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출력 데이터 기준에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를 좀 더 추가하고 싶어. 트리뷰 아래쪽에다가 추가해줘. 원래는 제가 원했던 걸 이제 트리뷰 아래쪽에다가 추가해 주는 건데 요게 좀 기술적으로도 제가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창으로 뜨는 방식으로 만든 것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화에 사용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 두 개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umpy 같은 경우 어떤 통계를 위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고 위에가 이제 시각화하고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도 여러분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요거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스 코드가 이렇게 함수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버튼이 추가할 것들이 이제 애시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쪽이 이제 버튼 그래서 이제 버튼 아래쪽으로 생기는 거죠. 아래쪽에 버튼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위치는 그 아래 그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했고 비주얼 레이트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현재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엑셀 파일에서 가져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첼드론 이라고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가져오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것도 똑같이 이제 컬럼 정보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요게 구현할 때 좀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이제 그룹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올 건데 이 그룹 파일을 가져올 때 제대로 가져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1그랑 다 명시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컬럼 정보에다가 요런 식으로 다 명시를 했고 이 프로덕트 그룹 파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룹별로 묶는 거죠. 그룹별로 이제 통계를 묶고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 카운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수 세운 것들에 대해서 라벨하고 이제 밸류 값들을 각각 인덱스 값 밸류 값들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룹화된 그런 개수 정보하고 각각의 정보들을 다 반영을 하고요. 그 아래는 이제 바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각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건 이제 크기들을 사정하기 위한 목적들이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보안에서 이제 크리미널 IP 현재에는 저희가 API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요 시각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떤 뭐 CCTV의 통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가지 이제 공공 데이터 통계를 낼 때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그 소스 코드가요. 그래서 요런 구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위에 어차피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들은 각각 API 서버나 그런 것들보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시각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소스 코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이렇게 채취 PT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기능들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것들 아이디가 있으면은 한번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